사실 센서스 인구 조사라는 자체가 왜 중요한지 몰랐어요.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조사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유학생이든 여기에 사는 주민이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인구 조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지역의 발전과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여하기로 결심했어요. 10년마다 돌아오는 인구 조사에 시애틀에 사는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는 내년 서울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KBS와 유스는 호두가 필요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자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 2020년 센서ların 크기가 2021년 센서한 코너 2021년 센서 있는 선서시청 2021년 센서시는 분석 2021년 센서